구립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3년 새해를 맞아 실버합창단, 소년소녀합창단, 교향악단, 청소년교향악단, 민속예술단 5개의 구립단체에서 활동할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. 모집기한은 각 단체별로 상의합니다. 실버합창단, 소년소녀합창단은 1월 27일까지, 교향악단은 2월 16일까지, 청소년교향악단은 2월 10일까지, 미속예술단은 2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. 구립예술단체에 선발되면 매년 롯데콘서트홀, 구민회관 등 관내 대규모 무대에서 공연할 기회와 함께 석촌오수 벚꽃축제, 한성백제문화재 등 송파구 대표 문화, 예술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. 또한 단체별 특성에 따라 타 지역과의 친선도모 교류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기여 활동을 비롯하며 여러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. 단체별 상세 모집 요강은 송파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,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홈페이지에 응시원서를 작성해 송파구청 문화예술가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 접수 후 단체별 일정에 따라 면접과 실기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고, 최종 합격자는 실기전형 후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. 최종 합격자는 송파구 문화예술단체 단원으로 위촉됩니다. helpless집에서의 플러스는 홈페이지에 따라 면접을 이용해 주어 했죠.